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71페이지 제2절 콘크리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란 것은 시멘트 모래자갈, 모래자갈을 보통 골재라고 칭하죠. 이 골재를 배합을 해서 보통 물로 반죽을 하는데 이때 저거를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혼화 재료를 첨가할 수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성질 개선이나 이런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존 더 넣는 재료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시멘트는 기본적으로 결합제죠. 그래서 이제 이 결합제 바로 접착제로인 결합제를 대표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시멘트 다른 우리가 소량 첨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합하는 재료 골재를 물과 반응해서 결합하는 재료인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시멘트는 보통 물하고 반응을 하죠. 그것을 보통 수화 반응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이제 시멘트하고 재료인 물이죠. 자, 이 물하고 이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멘트하고 물의 반응을 보통 수화 반응이라고 칭합니다. 하악 반응을 또는 뭐 수화 작용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수화 작용. 그래서 수화 반응에서 보통 응결 경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응결 경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응결이라는 것은 초기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형상을 갖추게 해서 응키는 작용이 응결이에요. 그리고 경화는 그 이후 응결이 이루어지고 경화는 발생을 하는데 이때 경화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것을 경화라 켜요.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강도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통 경화 이렇게 칭합니다. 이때 수화 반응에 의해서 이때 발생하는 열을 갖다가 수화 반응에 발생하는 열, 이 발생열 또는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수화열이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수화열. 그러면 보통 반응이 빠르면 수화열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72페이지 잠깐 봅니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대표 시멘트의 분말도가 됩니다. 시멘트의 분말도 이 가루들은 분말도로 나타내죠. 분말도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 그래서 이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는 것, 아주 곱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는 것을 의미하다.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곱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멘트 분말도가 크게 됐을 때는 시멘트 입자가 아주 미세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미세해지니까 분말도가 커짐으로써 그 1번 했죠. 자, 표면적이 시멘트의 그 표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표면적이 커지니까 물하고의 접촉 면적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수화작용, 수화 반응이 빠른 거예요. 수화작용 또는 반응이라 해도 관계없죠. 작용 또는 반응이 빠르게 생깁니다. 그러면 빠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열이 많이 생기죠. 반응이 빠르니까 발생열, 수화열은 많이 생기겠죠. 수화열 또는 발생열. 그래서 수화열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거기죠. 4번에 조기강도는 우수하다. 반응이 빠르게 생기니까 빨리 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조기강도는 우수해진다는 겁니다. 강도가 빠르게 생기니까. 그런데 조기강도는 우수해지지만 반대로 장기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8번에 나오죠. 조기강도가 증가되니까 장기강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장기강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반에 너무 열심히 바라톤 할 때 초반에 너무 열심히 뛰면 나중에 못 돌아오죠. 장기강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조기강도는 증가되지만 장기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니까 5번에 뭐 해놨습니까. 시공연도는 종합적 측면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시공연도는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콘크리트의 묽은 정도를 우리가 시공연도라고 해요. 그럼 시공연도가 좋다는 것은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식사할 때 목에 잘 넘어가면 이게 시공연도가 좋은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콘크리트 잘 들어가면 시공연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묽은 비밀일 때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공연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생기니까 뭐가 커진다. 열이 많이 생기니까 수화열이 많이 발생하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 6번에 보시면 균열이 발생이 커지는 거죠. 균열이 커집니다. 반응이 빠르게 생기니까 이런 균열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분말도가 크면요. 건조수축이 증가되거든. 그래서 균열도 많이 생기는 거죠. 잉여수분이 증발되는 게 건조수축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분말도가 크면 균열 발생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화되기가 쉽죠. 그래서 분말도가 높으면 풍화되기가 쉽습니다. 쉽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멘트의 분말도가 클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 시멘트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략히 앞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에서. 포틀렌트 시멘트가 사용되게 된 것은 1824년에 영국의 조세프 압디니 이 시멘트를 만들어서 현대 시멘트를 만들어서 특허를 낼 때 포틀렌트 시멘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포틀렌트 시멘트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포틀렌트 시멘트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멘트가 보통 포틀렌트 시멘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3번의 중용열 포틀렌트 시멘트가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중용열 포틀렌트 시멘트하고 조강 포틀렌트 시멘트의 차이점은 이거죠. 반응이 빠른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된다? 조강입니다. 보통보다 더 반응이 빠른 거예요. 수화 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간략히 비교해서 해놓으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조강 포틀렌트 시멘트하고 그리고 중용열 포틀렌트 시멘트 이 두 가지를 간단히 비교해 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반응이 빠르니까 얘는 경화가 빠릅니다. 수화장이 빠르니까 경화가 빠르게 생겨요. 그런데 얘는 경화가 느립니다. 경화가 느린 것이 중용열 포틀렌트 시멘트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경화가 빠르니까 당연히 무엇이다? 열이 많이 생겨요. 발생열. 수화열, 발생열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얘는 수화열이 적게 생기죠?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건조수축이 커지는 거예요. 균열 발생이 커지는 거예요. 그 반면에 얘는 건조수, 잉여수분의 정발로 생긴 건조수축이 줄어드는 거예요. 얘가 균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러면 이 조강포틀렌트 시멘트는 반응이 빠르니까 빠르게 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한 공사라든지 긴급한 공사나 아니면 이런 겨울철 공사를 동기공사라고 해요. 겨울철. 동기공사에 적합합니다. 콘크리트는 일정 온도가 돼야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용열 포틀렌트 시멘트는 반응이 굉장히 느리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저기에 사용된 이런 땡공사 같은데 땡은 엄청 콘크리트 크죠? 땡공사나 이런 터널 같은데 이런 데 있습니다. 터널. 특히 메스 콘크리트.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메스 콘크리트 이렇게 칭합니다. 메스 콘크리트 쪽에 중용열 포틀렌트 시멘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10회 때 이 부분 가지고 중용열 포틀렌트 고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는 분말도와 관련된 것을 자주 언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면 창고에 보시면 시멘트 저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저장. 시멘트는 물하고 반응을 하면서 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습기를 차단해야 돼요. 물만 그러니까 공기 중에도 습기가 있죠. 물은 고체 상태인 얼음이 있죠. 그리고 액체 상태인 물이 있고 기체 상태인 수정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에도 수정기 상태가 있을 수 있기는 공기도 차단한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조금 정리하시면 된다. 3번에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이 포대 시멘트 이런 걸 저장할 때 바닥에다 그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0.3m 이상 띄워가지고 우리가 마루 바닥 이런 데다가 우리가 쌓아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습기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너무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게가 무거우면 밑에 시멘트가 눌려서 이상 반응이 생겨주시죠. 그래서 13포대 이하로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장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무엇으로입니다. 장기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저장할 때는 7포대 이상 쌓지 마라. 그래서 낮게 쌓아주라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5번에 저장 중에 약간의 굳은 시멘트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분들은 옛날에 주변에서 보니까 시멘트 굳은 거 망치로 깨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럼 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이상 응결이나 이런 다른 우리가 균열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최대한 낮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50도 정도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박스는 시방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깨끗한 물을 쓰면 돼요. 사람이 먹는 물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정정한 수돗물에 오물을 사용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해수 바닷물은요. 철근을 부식시켜요. 그래서 철근이 들어간 데는요. 이 해수 바닷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시방서상 그래서 해수를 사용하지 못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은 콘크리트에 철근이 들어가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철근이나 이런 거 있죠. 철선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우리가 해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골재가 나오죠. 이제 골재 3번에 골재가 나옵니다. 2번에 물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라니. 자 그리고 골재. 자 골재라는 것은 모래하고 자갈을 보통 골재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제 골재는 장골재가 모래의 개념이 됩니다. 장골재 보통 쇄골재라고도 하죠. 그리고 굵은 골재, 조골재라고 칭하는 이것이 자갈 개념이 바로 됩니다. 골재 개념에는 우리가 장골재 모래하고 굵은 골재 자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3페이지에 보시면 장골재 굵은 골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채갈음 실험을 해서 장골재 굵은 골재 모래하고 자갈을 나누는데 쉽게 이거죠. 채에나 그러면 자갈하고 모래를 구분하는 점 5mm가 보다 크면 자갈이에요. 5mm보다 작으면 모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5mm채를 갖다가 통과해버리면 장골재가 되겠죠. 5mm채를 통과해버리면 그런데 만약에 5mm채를 남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다? 저거 되겠죠. 굵은 골재 자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골재에서 우리가 좀 정리하실 것은 이겁니다. 골재. 자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이 골재의 강도는 보통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이 되어주시면 돼요. 강도적인 측면은 시멘트 페이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시멘트하고 물하고 판죽한 것이 바로 뭐다 시멘트 페이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골재에서는 골재의 강도는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이면 돼요. 시멘트 페이스트 풀이죠.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골재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자 배합시 골재 함수 상태 콘크리트 배합을 해가지고 이제 비빔을 하겠죠. 그럼 배합해서 비빔할 때 자 이 골재 우리가 함수 상태는 이 상태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가 되어주시면 돼요. 이거와 거의 같거나 이 상태가 되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부에는 물이 차 있는 형태가 되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 표면은 건조하고요. 표면은 건조하고 안에는 물이 깍찬 상태 내부는 포수 상태로 해주자는 거예요. 내부 포수 상태로 우리가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치러 갈 때 이 상태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안에는 공부형이 꽉 차고 표면은 약간 그쳐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시면 근데 공부를 잘 안 하세요. 조금 하시는 분들은 살이 찝니다. 살이 찌면 공부를 잘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내가 탄수화물을 가장 포도화물 분해해서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게 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살이 빠져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집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살이 자꾸 찐다. 내가 대충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골제에서는 자갈을 채취할 때 자갈이 굵은 골제에서 강에서 채취하면 강자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강자갈이 강자갈이 깬자갈 암석을 파쇄해서 만든다는 걸 깬자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쇠석이라고 합니다. 깬자갈 보다 우리가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시공연도가 좋습니다. 시공하기 편합니다.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강자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보통 이거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골제의 보통 입도는 연속 입도 분포가 됐어요. 골제의 입도는 연속 입도 분포가 좋습니다. 연속 입도 분포 자 연속 입도 분포라는 것은 크기가 입도가 대소립이 다양해야 된다. 크기가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연속 입도 분포입니다. 자 연속 입도 분포가 됐을 때 실정률이 커야지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 됩니다.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속 입도 분포가 됐을 때 바로 시공연도도 좋아져요. 그래서 연속 입도 분포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회 구성원이 다양해야 되죠.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죠. 연세 많은 노령층만 많은 것은 안 좋죠. 그래서 연속 입도 분포의 형태가 우리가 좋은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골제는 청정한 것이 좋습니다. 유해물이 섞이지 않는 골제는 청정한 유해물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 그 5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3번하고 경건하고 청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 유해물질이 섞인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청정하지 않은 골제를 쓰면 벌리딩의 원인이 돼요. 자 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골제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벌리딩의 원인이 돼요. 벌리딩이 벌리딩이 발생해요. 벌리딩이 자 벌리딩이라는 것은 보통 물을 많이 사용하거나 유해물질 섞인 골제를 사용하면 자 이런 묵은 것은 침간 깔아앉으면서 콘크리트 평호로 물하고 미세물질들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벌리딩 이렇게 그래서 벌리딩의 원인이 됩니다. 벌리딩이 원인적인 측면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십시오. 정리해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겁니다. 자 보통 이것이 골제는 둥근 형태죠. 그것을 보통 구형이라고 해요. 둥근 구형태 그래서 이제 골제가 구형이면서 자 골제가 이런 구형 둥근 형태 구형이면서 그치면 좋습니다. 그친 것이 좋아요. 표면은 조금 그친 거잖아요. 표면은 그친 것이 좋습니다. 이래야지 시국률이 좋아하지만 표면이 그치려야지 부착 강도가 좋아지면서 재료 분리 이런 것도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정리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74페이지에 보시면 자 저기 나오고 있죠. 거기 이제 콘크리트 골제 저장 개념상 1,2,3,4,5 번지 하나죠. 이 부분이 뭐 시방서인데 낼 거 다 낸 거 같아요. 그 한 번 딱 낼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또 내기는 좀 힘들지 않겠네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시방서 자주 낼 때 냈고요. 요새는 시방서가 주가 아니에요. 기본 이론 베이스로 최근에 다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측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4페이지 4번에 혼화재료 그래서 골제 사용했고 그 다음 네 번째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우리가 이야기했죠. 추가적으로 더 넣는 재료라 겠죠. 콘크리트 성질 개선이나 계량 이런 걸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넣는 재료 가외로 보조적으로 더 넣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75페이지 보면 혼화재료 해가지고 용어 정리 해놨죠. 그래서 더 넣는 추가적으로 더 넣는 재료가 혼화재료 자 그런데 이 혼화재료는 두 가지가 있다. 혼화재 I자 Z자 제로 Z자가 있고 혼화재 I자 Z자 제로 Z자가 있고 혼화재 의자 Z자 약품 Z자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혼화재는 다량 사용해요. 마이너스입니다. 재료로 넣기 때문에 그런데 의자 Z자 이거는 소량 사용합니다. 약이기 때문에 약품이에요. 소량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용적계산에 포함시켜요. 콘크리트 용적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요. 그 반면에 얘는 용적계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용적계산에 포함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약품이에요. 약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재료를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요. 앞으로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Z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이 혼화재 약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거기 75페이지 보면 창고에 보면 AJ가 나오죠. AJ 그러면 AJ가 있다.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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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연행재라 공기연행재라 하거든요. 공기연행재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동화재다. 이렇게 감수재다. D 의자 Z자가 다 들어갑니다. 의자 그래서 이 첨면을 기억하시면 되나요? 이 제로 이 의자 Z자 약품 Z자가 들어가면 전부다 혼화재 약품 개념으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5페이지 거기 보시면 창고에 AJ 공기연행재 입니다. AJ 공기연행재 는 콘크리트 비음식 AJ 공기연결 투입하면 미세 기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세 기포를 발생시키면서 단위수량 물의 양은 줄이면서 시공연도 를 좋게 해서 넣는 약품이 AJ 그래서 공기연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행재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본이 콘크리트 공기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고강도 콘크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콘크리트는 공기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그 1번에 175페이지 단위수량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단위수량을 적게 사용해서 시공연도를 개선 좋게 할 수 있는 것이 때문에 이 AJ를 사용해요. 물을 적게 썼으니까 3번의 블리딩 수분 상승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적게 사용했으니까 동결 융위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 4번 가지고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 동결 융위 저항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물을 적게 썼으니까 건조 수축균 이런 게 적게 생기죠. 그래서 5번의 수밀성이 증대되는 거예요. 수밀성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밀한 성질이 밀실한 성질이 수밀성입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썼으니까 수밀성이 증대되죠. 그리고 물을 적게 썼으니까 물하고 시멘트의 반응이 적을까 슬슬이 생기죠. 그렇게 반려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A제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7번 해서 7번 해가지고 부착 강도 그래서 부착 강도 더 많겠죠. 미세 기포가 있으니까 나중에 콘크리트 하고 결합하는 부착 강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75페이지 5번의 콘크리트 배합 부터는 요거는 많은 내용이 연계되어야 되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